와아아아 지렸습니다 이렇게도 오히려 끝내는걸로 딱 되네요 거의 지구 멸망급 임팩트가 조금씩 디자인이 좀 바뀌고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되게 선명해진 느낌이 있어 컬러나 그런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 만들어졌네요 사모이 와 완전 이건 N인데 한계가 보이는 곳 카카시 와아 방금전에 그림자 분신의 내공격이 아니라 녀석의 카모이를 없앤건가 카카시 자식 나만 공간이 연결되었다는거 눈치채고 이상 설명충기였습니다 계약인님 별풍사는게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시작되는건가 이제 어 너는 쟨 누군지 기억이 안나 분명히 가입은 그럴거야 어 미터 어 미터 예상은 했었다 뭐 예상했었어 하지만 내 예정에 진리기 바랬어 왜냐면 너는 그때 영웅이 됐으니까 영웅이 됐으니까 넣어주시고 사람은 一些 임리기 바랬어 인간 방법